아, 형, 내가 요즘 살인사건 수사해야 돼서 눈곱 뗄 시간도 없어. 형이 엄마, 아빠한테 얘기 좀 잘 좀 해주라. 그래서 뭐 정말 빠지겠다는 거야? 넌 우리 가족 아니야? 형아, 왔으면 앉아. 저 왔어요. 어이구야, 니가 웬일이야? 어? 시간도 딱 맞췄어. 야, 앉아라. 또 싸웠니? 아니요, 이거 범인검거다. 그랬어? 아니, 너도 형처럼 판사됐으면 얼마나 좋아. 아니, 판사 뭐 아무나 되나. 잔뜩 씨 좋아 보자. 어, 그래. 자, 우리 가족 다 모였으니까 자, 건배를 들자.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나국희 여사를 위하여. 축하드려요, 어머니. 나 정말 열심히 일했다. 그 덕에 우리 성은이가 힘들었지만. 아이고, 왜 아니야? 응? 엄마, 아빠 맨날 느끼들어오지? 이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란 놈은 고삐 풀린 망한 이 새끼 마냥 여기저기 들이받지. 우리 유판사 에투지 다꼬리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. 아닙니다. さい, 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